여러분 여기 성산인데 성산 일출봉 주차장인데 이쪽에 바로 옆에 오면 수국 폈네요 와 수국 예쁘게 잘 폈다 괜찮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잘 폈네 와 예뻐 와 역시 아름다워 역시 자연은 인간보다 아름답다는 게 그거거든 옆에 절도 있고 저 뒤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 성산 일출봉 바로 뒤에 이 뒤에가 성산 일출봉 기다려 주셔서 진심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? 저 떡은 어디서 왜 가서 먹었어 거기서 주거 보이면서 아름거리고 먹었어 큰 놈을 하나씩 다 태워야래 갑자기 떡을 왜 주지? 그 뭐냐 그 오늘은 상산에 잠깐 갔다 가신데 춤추래 사람 많이 있다라 어디 해수욕장을 아니 젓가락으로 좀 주세요 김치 젓가락질도 할 줄 알아야지 주간부에서 젓가락질 안 하세요? 거기 뭐 포크죠? 우산 반찬 다 나와 주간부에서 아니 젓가락질을 안 하냐고 거기서 다 준다 다 주는 거 일단 젓가락질 안 해? 젓가락질 안 해요? 나 힘줘 근데 여기서도 해야지 왜 숟가락으로 먹고 있어 젓가락으로 드세요 코로나 관련돼 코로나 관련돼 오늘 그거 잘 됐다 밥이 맛있게 잘 됐네 오늘 비 많이 올 줄 알았어요 나그네 오늘 많이 와야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나그네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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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행을 떠나야겠는데 형은 언제 올 거니? 형이 만약 나 울산이든 서울이든 놀래 갈 거니 형도 좀 아쉬워 조금 작은 동생 고생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알아보신지 모르겠다 동생 고생하는 거 알았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게 편한데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